전지 이만물삼겨날짚 전지 이만물삼겨날짚 전지 이만물삼겨날짚 각색초목이 먼저나 윤솔씨 진목씨를 군모기소를 허여듣고 헌원신원 탁죽어 이제불통허였으니 그냥 변타고여 석삼금 군동목은 현금 폭판되어 대순슬상 비껴안고 난 풍시얼 지어내여 석삼금 울려놓니 봉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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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感 وں 봉황도 가 Ведь 그나무 편타오며 섭쌍은 오동목은 오현금 폭판이되어 내 수술상 비껴안고 난 풍시를 지어내요 이제 합해서 그냥 하세요 이게 반박을 먹고 들어가는데 반박을 먹고 들어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냥 합해서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반박을 먹고 들어가세요 봉황도 봉황도 주멀고 봉황도 주멀고 봉황도 주멀고 문왕 때 감당목은 세 번째 박에서요 봉황도 주멀고 봉황도 주멀고 또 세 번째 박에서요 비파와 송을 띄어입고 비파와 송을 띄어입고 진황대 오후목과 네 번째 박에서 진황대 오후목밥 시상촌 오류목곤 시상촌이 세 번째 박 시상촌 오류목곤 중흥이 그지 없네 세 번째 박에서 중흥이 그지 없네 여기까지요 봉황도 주멀고 봉황도 주멀고 봉황도 주멀고 감당목원 하나 둘 봉황 때 감당목원 비파와 송을 띄어입고 세 번째 박에서 비파와 송을 띄어입고 네 번째 박에서 진황대 오후목곤 진황대 오후목곤 시상촌 오류목곤 시상촌 오류목곤 시상촌 오류목곤 봉황도 춤을 추고 봉황도 춤을 추고 참 잘하시네 봉황도 춤을 추고 봉황 때 감당목원 세번째 박에서요 봉황 때 감당목원 비파섬을 띄어있고 세번째 박에서 비파섬을 띄어있고 진황제 오후문과 진황제 오후묵과 시상촌 오류목원 시상촌 오류목원 진황제 오후묵이 그지 없네 봉황도 춤을 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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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황도 incumbaku 오류모건 시상촌 오류모건 준헝이 그지없네 준헝이 그지없네 준헝이 준헝이 그지없네 그지없네가 준헝이 준헝이 그지없네 바로 그지없네가 들어가야 돼요 준헝이 그지없네 준헝이 그지없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배워볼까 고루건 동양목은 고루건 동양목은 용성아채가 잘라노여 세 번째 박에서 용성아채가 잘라노여 방궁을 쏟아입고 방궁을 쏟아입고 여기까지요 고루건 고루건 동양목은 고루건 동양목은 고루건 동양목은 용성아채가 잘라노여 용성아채가 잘라노여 용성아채가 잘라노여 방궁을 쏟아입고 사오 사오 거긴 안했죠 사오영이 네 봉황도 춤을 봉황도 춤을 봉황도 문왕때 감당목은 하나 둘 문왕때 감당목은 빛파섬을 띄어잇고 세 번째 박에서 빛파섬을 띄어잇고 진황제 오후목과 넘고 하나 둘 셋 진황제 오후목과 지상촌 오후목과 지상촌 오후목은 천헝이 그지 없네 천헝이 그지 없네 그지 없네 고루건 동양목은 고루건 고루건 동양목은 용성 용성 악재가 잘라놓여 용성 악재가 잘라놓여 방콩은 소사입고 하나 둘 셋 방콩은 소사입고 사오영이 사오영이 안 나올지 몰라도 위원님들이 너무 낮은 것 같으니까 올려서 봉황 도 춤을 주고 봉황 도 춤을 주고 문왕 때 강당목은 문왕 때 강당목은 빛파섬을 띄어 있고 빛파섬을 띄어 있고 빛파섬을 진황제 오후목과 진황제 오후목과 진황제 오후목과 진황제 오후목과 시상촌 시상촌 올 virtually 시상촌 얼 уль 오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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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없네 그지없네 준헌이 그지없네 준헌이 그지없네 고루건아 동양목은 고루건아 동양목은 용성맞재가 잘라노여 용성맞재가 잘라노여 방목은 솟아있고 방목은 솟아있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전지 만물 삼겨날지 전지 만물 삼겨날지 각색초목이 먼저나 각색초목이 먼저나 운손씨 식목실 누소씨 식목실 구목위소를 허여있고 구목위소를 허여있고 구목위소를 허여있고 예수수 fueron원을 시원 작주건 이대불통 허였으니 네번째방에서 2일생 시작 일성시장 그나무 편타온명 네번째 밤 그나무 편타온명 석상은 오동목은 석상은 오동목은 오현금 폭판이 되어 오현금 폭판이 되어 대순술상 비껴안고 대순술상 비껴안고 남풍시롤을 지어내요 남풍시롤을 지어내요 석상 동동 울려누니 수렁둥도 울려누니 봉황도 춤을 추고 봉황도 춤을 추고 문왕재 강당목은 문왕재 강당목은 문왕재 강당목은 빛 화석을 띄어있고 빛 화석을 띄어있고 지방대 오목과 지방대 오목과 시방대 오목과 지상촌 오류목은 시상촌 오류목은 전어인이 굳이 없네 전어인이 굳이 없네 무르가가 동양목은 무르가가 동양목은 용성아치가 잘난 거요 용성아치가 잘난 거요 방궁은 솟아있고 방궁은 솟아있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셔서 안 되시면 계속 하시면 되니까 이게 합이 합이 3박에서 들어가는게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이거는 여기다 세 번째 박 아니면 네 번째 박 그렇게 들어가고 합에서 들어가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그냥 다른 것은 합에서 다 들어가고 세 번째 박에서 들어가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이건 거꾸로 전부 세 번째 박 뭐 이렇게 네 번째 박에서 들어가고 합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주 드물어요 다 보면 콩나듯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소리니까 이제 요런 소리를 배워보시면은 이제 장단이 뭐 소리가 맨날 합에서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판에 박힌 그거를 틀을 이제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거죠 꼭 합에서만 노래는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런 거에서 보면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요런 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박자 이렇게 이제 좀 더 개념이 더 섭니다 더 서고 훨씬 박자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많은 책 이제 다른 책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지 만물 시작 전지 만물 삼겨날지 학생 종목이 먼저다 유서실 식목실 구멍이 소를 어이여 있고 헌헌신헌 탁주거 이매불통 허였으니 그나무 변타오며 석삼은 고동목은 고현군 고현군 선언니 동황도 춤을 추고 문항 때 강당목은 비파송을 피어 입고 지방제 오후목과 시상촌 오류목은 비파송을 피어 입고 황홀 고현군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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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항 공항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씩 한 10분 쉬었다가 무너십시오.